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늘 그 재수가 막히지 않고 재수와 복이 크게 들어오게 만드는 생활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착용하신 그 장신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. 선택하신 그 장신구를 물의 시간인 해시와 자시에, 해시라고 하면 밤 9시부터 2시간이고요. 자시는 밤 11시에서 부터 시작되는 2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 그 반지나 목걸이, 귀걸이, 팔찌, 발찌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그 흐르는 물에 씻겨주는데요. 수돗물도 괜찮고요. 또 생수도 다 괜찮습니다.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. 한 5초 정도 물로 씻겨주시면 되는데요. 물기를 닦으신 후에 하얀 타오류에 이 장신구를 올려 두십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물의 방위인 그 북쪽에 이 장신구를 하루 두게 되는데요. 두게 되실 때 이 장신구를 그 여러분들께서 A4용지 4분의 1 크기, 즉 손바닥만한 종이 위에 제수대통이라고 큰 글씨로 적어주신 후에요. 제수대통이라고 적힌 이 종이를 그 장신구 위에 얹혀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 장신구를 착용을 하시면 제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장신구를 착용을 하실 때는 제수대통 이 종이는 버려주시면 되겠죠. 제수라고 하는 이 재물운수는 그 물의 에너지에서 힘을 얻습니다. 물의 그 흐름에 씻겨주게 되면 이 장신구는 그 활성화가 되고 활력의 그 기운을 얻게 됩니다.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신 이 풍수방법은 재물운수를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아주 힘이 있는 풍수방법이 됩니다. 풍수시도자가 신체에 직접 이렇게 착용하는 이 장신구를 활용한 풍수방법은 그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개인의 그 고유 생체 리듬을 담고 있습니다. 똑같은 제품의 그 반지나 목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장신구에 담겨져 있는 그 기운과 또 에너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막히지 않고 흐르는 그 물에는 순환시키는 기운이 들어있고요. 그래서 장신구에 활성화의 그런 기운을 얻혀주게 되는 풍수방법이 되는 거고요. 장신구는 강력하게 그 재물운에 흐름을 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재수 있는 방향으로 그 기운을 전하게 되고요. 금전우는 이전보다 더 왕성한 힘을 갖게 되고요. 지속적으로 금전우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풍수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실 때 더 효과가 좋고요. 예를 들어 이번에는 목걸이였다면 다음에는 그 반지, 그 다음에는 팔찌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순환을 해서 해주시면 좋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효과를 보시고 매번 그 하시게 될 때는 그 재수대통이라고 적어주시는 것 이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오늘 간단히 그 풍수 시도자가 그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를 사용을 해서 재수가 막히지 않고 재수와 복이 크게 그 활력있게 들어오게 만드는 생활 풍수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그 재수 있는 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